앞서가신 장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간 마누라 마누라 칭사 한동우 똘마니도 구성이 필요한 거죠 또 잊지 못하실 주가 조작 비올백 받고서 입 닫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김건희의 뚜껑이 필요한 거죠 나라는 망해도 맨날지가 술이나 척 먹고 나 빙볼 때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단행이 필요한 거죠 단행이 필요한 거죠 단행이다 단행이 필요한 거죠 단행이다